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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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어요. 이런 거는 살짝 가줄만 하다. 나이스. 안 하는 게 맞았겠다. 무서워가지고 그냥 썼다. 이블린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. 바베리. 바베리. 이거는 상대 위에 두 명 있어가지고. 이블린 위치. 이블린 위치. 선코어로 피바라기를 올릴게요. 가엔 가도 되고. 잘 커서 가엔 가도 돼요.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기. 가면은 몇 개 있습니다. 아 이게 이블린 공 맞았나. 이 쪽에 가면은 몇 개가 없는데. 이 쪽에 가면은 몇 개가 없었죠? 이 쪽에 가면은 몇 개가 없어졌죠? 이거는 앞비전만 피하면 되죠 너무 뻔해 친구야 데미지 센 거 봐라 바론인데 이거? 뭐지? 뭐지? 아군이 당했으니 지압되었으니 아군이 당했습니다 jem 이게 판금정화라서 이블리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레벨링도 지금 되게 잘 되서 피바락이 나온 순간 진짜 안죽긴 해요 이제 실드 과다치유랑 이거 좀 채워주고 당겨서 봐봐요 이렇게 벌써 체력이 하나 보이는데 이거는 좀 아쉽다 애들이 왜 미드에 가 있었지? 일단 다 잡은 거 같긴 한데 아 용 뺏긴 거 좀 아쉽네 일단 마오카이를 잡긴 했는데 아 이게 안죽네 아 이게 안죽네 가엔이라서 안무 미쳤어요 가엔이라서 안무 미쳤어요 내가 솔직히 원딜차 인정 명예 하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